뭔가 노력을 했는데 엄청 노력한 거죠 이게 이런 게 아닌가? 싶고 뭔가 뭔가 더 어려워진? 근데 좀 자존심이 상할 것 같은데 그렇죠 말하면 모르겠어 자존심이 상하는 것보다 좀 걱정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답을 들어보고 싶어요 왜 초록색인지 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술 먹으면서 이제 나는 이제 너랑 안 해도 될 것 같아 왜? 왜?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의미적으로는 되게 좋은 말이었어 근데 뭔가 듣기에는 좀 좀 그런데? 나는 어 이제 오빠는 나랑 남녀 간의 관계는 아닌 건가? 좀 그런 걱정? 어떡해 왜 초록색인지 모르겠어 오빠가 왜 초록색으로 변했는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